노비그라드 최고의 대장장이 하토리는 게롤트의 도움으로 암흑과 거지 조직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기본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비그라드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대장장이와 그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게롤트는 고생 끝에 스쿠루스란 이름의 보디가드도 직접 구해다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럼 게롤트는 하토리에게서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희가로서, 희가로서 먹으리지 않는다. 그리고 희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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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로서... But if you... No. You'd never agree. Agree to what? I happen to know where Van Horn keeps his hoard. It's more than he could possibly ever use. We could... borrow a little. What are you getting me into? Borrow? Don't you mean steal? It isn't? Poetic justice? How did I get sucked into this? And why? It's simple. The best swords you've ever seen. Armour, trebuchet, catapult. Alright, alright. Assuming I agree. How do you see this? Van Horn has his warehouse at the docks. The materials I need are very heavy. You must ask Sucras to take his boys. One more thing. The crates I need will smell of ammonia. 하토리 이 녀석. 어지간히도 게롤트를 부려먹죠. 딱 적절한 타이밍마다 불쌍하게 구는 게 이거 다 고도의 계산된 연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할 수 없이 게롤트는 보디가드 스쿠루스와 함께 독점 재료가 있는 창고를 향합니다. 장소에 진입하려는데 어느 술 주정도에 뱅뱅이들이 길목에서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히 게롤트 앞을 가로막습니다. ieren 계신가요? 왜냐하면 저의 가em을 과연? 그런데 왜요? 우리는 잎의 벨죠. în주에 아름다운 러스와 기쁨. 한국이 나아, 노려들에게 가로막을 내놔 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가고 있는 복이. 하롬을 타바러스와 부들이. 뭐지? 당신도 도살하고 우리도 도살하는 도축업자니 우린 동지라는 말이 기가 막히죠. 같은 동지지만 위처에게는 군주가 지갑을 열고 여자는 다리를 열고 돈도 더 많이 버니 우릴 도우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위처가 하는 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니냐면서요. 너무 논리적이라 하마터면 설득 당할 뻔했습니다. 이 대사도 웃겼습니다. 주먹 싸움 중 부딪혔더니 원래 그거 해도 돈을 내야 한다는 매춘부의 말이 말이죠. 전 이번에 처음 본 대사입니다. 별이별 못 본 대사가 많더군요 . 게롤트 앞길을 가로막는 건 수급 날에 날잡아 룸살롱에 즐기러 온 도축업자뿐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엔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저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Have you followed me, you scoundrel? Ach, ploy nonsense. I know it's him. It's Witcher Geralt. How goes it, Master Witcher? A Witcher? Well, it all makes sense now. Mr. Dwarf, do not listen to him. The bastard will curse us. You trade heads with troll. A friend of Yap and Zygren's a friend of mine. Now, sod off for a lose me temper. Now! Abracadabra, hocus pocus. How goes it, Master Witcher? Anything specific you're looking for in Van Horn's warehouse? 이 친구는 창고를 지키는 드워폰입니다. 전 이 파트에서 살짝 놀랐는데요. 무려 위쳐 2에서 했던 선택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어프 친구가 베르겐에서의 일은 훌륭했어 라고 말했죠. 베르겐은 버겐이라고도 번역하는 것 같은데요. 위쳐 2에 등장하는 드워프 도시입니다. 저는 위쳐 2에서 이오베스 루트를 탔고 그러면 챕터 2에서 주 활약 무대가 바로 베르겐이죠. 거기서 열심히 도시를 지키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기억하는 드워프가 고마워하며 게롤트를 눈감아준 겁니다. 뭐 엄청난 선택과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내 선택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는 순간은 늘 흐뭇한 마음에 들게 합니다. 게다가 까마득히 있던 위쳐 2에서의 선택이라서 더욱 말이죠. 물론 이오베스 루트를 택한 유저에게 위쳐 3에서 이오베스를 직접 만나게 해주었더라면 그게 최상의 팬서비스이긴 했을 겁니다. mill龄에서 이오베스 루트를 택한 유저를 내역과 рис하는 Program은 responsible for the pacification of the Mahakaman foothills. hunter of elves, murderer of women and children. twice decorated for valor from the field of back. 이르베, a regular son of a whore. 그는 이 말입니다. 지금 시닐을 거다. 이는 무슨 말이야? 이는 도로가? Aye, Geralt. 어디서가 왔어요? 그가 누워있어요? Suchres! 왜 이렇게? 그는 강한지? 아르바이트는 뭐냐 자주 하고 있잖아. 와인be스프네가? 물고기 모織을 보아가 담아 가게라. 먼저 팔을 smoke게라를 먹게라. grounding과 나는이 조금 더 고정하게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반은 내리기 바라. 나는 나름 내게라는 것이다. 당일을 하고 다니는다. 적려라 랍스 함께해 가령 정상적으로 말해라 쑥크루스 진화에 대해 가르친 제게 자랑 상태로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 won't give me back! We can conquer all Nilfgaard with this fighter. Superz, forgive me. I love you like a brother you uncount bagger. Friends? Of course friends! What good has Beckren ever brought us? Where's that Draka that hit me? 드디어 하토리의 일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허튼 소리를 가동시켰대죠 지금 이 대사는 오늘 제가 알 허튼 소리의 핵심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비그라드 의 매춘이죠 행인이 사제마저 비공식적으로는 매춘 을 즐긴다고 했죠 일단 하토리부터 만나봅시다 고생 끝에 얻은 칼은 비츠산 거미입니다 옵션이 제법 괜찮았는데요 바닐라 버전 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비그라드에는 매운 글이 여럿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 중세의 뒷골목 풍경에 의하면 중세 후기 유럽은 여성의 집이란 이름으로 공식 매춘 장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매춘부를 고용하여 돈을 받고 성을 제공한 겁니다 여기에 취직한 여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춘부가 된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성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대접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 일부 권리나마 누리게 된 것은 1450년 이후에나 가능했죠 포즈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그들은 다시 가난이라는 굴레 속으로 떨어져 그래서 거리를 또 돌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지하 감옥에서 빼낼 수 있을까 라고 수상한 사람이 물었는데요 누구 아내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노비그라드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이 걸작입니다 해 Jackie, you're the oldest so tell us just what a whore do exactly well, my dad told me they do things mum won't my mum hates to do the laundry so that's what all those gentlemen do at the Passiflora get their laundry done guess so, looked in the window once they was all trancing round in their knickers so why's my dad say the Passiflora's the best cause it's got the dirtiest whores? 우리 아빤 엄마가 안 해주는 걸 그 사람들이 한댔어 라고 하니 그럼 빨래를 하는 건가 로 이어지는 대화의 흐름이 재밌죠. 전부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 분명 매춘굴은 빨래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아이들의 상상력 이 기발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집없이 거리에서 사는 여인이 수두룩했고 자연히 이런 여인을 서고파는 직업인도 등장 했다고 합니다. 1400년경 프라이브르크에 살던 한 남자는 이런 여인들을 유혹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다가 들켜 영원히 도시에서 추방당했죠. 매춘부가 되면 일반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림을 해야 하고 극심한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1490년경 독일 비르치브르크 죽였던 루돌프는 이런 여인들에게 의무적 으로 매출할 때 빨강 노랑 그리고 녹색 등의 색깔로 매춘부 표시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른 여러 지방도 마찬가지였 는데요 지방마다 의무적으로 걸쳐야 는 특정 색깔의 옷이나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신발에까지 노란 리본을 달아야 했죠. 그 시절에는 노란색 특히 유황색을 악마의 색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눈에 띄는 차림으로 외출 해야 일반인이 그 표징을 알아차리고 매춘부의 몸에 손도 닿지 않게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 과 다르게 교회에서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매춘부들은 미사에 참석해도 일반 교인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괄시받아도 매춘부들은 수입 중 상당 부분을 교회의 예물로 바쳤습니다. 사후세계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경우 그들의 영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오래 머물게 되며 예물을 많이 바칠수록 죽어서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군요. 그런 믿음만이 매춘부를 위안하는 유일한 종교적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춘부는 죽고 난 후에도 교회의 축성을 받으면서 땅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집 뒤쪽에 있는 땅에 쓸쓸하게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가니군요. 다가니군요. 매춘부를 지키는 직업 파수꾼도 있었습니다. 거지나 천민으로 살던 이들 중 단단한 체격을 지닌 사람들이 여성의 집 근무자로 발탁되어 포주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의 집에 우연히 들렀다 신분 상세의 길을 얻게 된 운 좋은 자들 이라는군요. 15세기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의 인구는 약 2만명이었는데요. 시는 이곳에 여성의 집을 30개나 세웠습니다. 매춘 장소의 공급 과잉으로 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싸움이나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땀투성이가 될 거면 내 위에서 땀 투성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는 말이 부척 야릇하죠. 여성의 집에서 매춘부가 받는 화대 는 얼마였을까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독일 화폐로 5페니히 숙박하면 10에서 15페니히 정도였 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 일당이 18페니히 정도였으니 비싼 편은 아니었다는군요. 처음에는 미혼 남자와 수도자는 여성의 집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기혼 남자만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게 특이하군요. 만약 수도자가 여성의 집에 출입 했다 들키면 쇠속의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수도원 자체에서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자의 은밀한 출입이 많았는지 여성의 집 수입의 약 20%는 수도자 에게서 나왔다고 한 학자는 폭로 했습니다. 수도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생각해보면 꽤 많은 수입이 수도자 에게서 나온 것 같죠. 한편 유대인도 여성의 집을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교 여자와 자는 게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긴 유대인은 엄중한 벌을 받았다는군요. 근데 일반 수도자뿐만 아니라 교황까지도 매춘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는 로마의 소위 공적인 여성의 집을 열었고요.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터키와의 전쟁에서 물쓰듯 썼다고 합니다. . 클레멘스 6세 교황의 직원들은 좋은 사창을 구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었 고요. 관료나 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때나 황제의 방문에 있을 때는 물론 귀족의 결혼식에도 여성의 집 여인들은 수시로 동원됐 습니다. 매춘부의 수입으로 재물을 쌓는 도시도 늘어났고요. 1434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는 그의 시종들과 함께 베륜에 머물 때 여성의 집에 공짜로 드나들었고 공적인 감사 편지를 베른시 당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지기스문트 킹덤칸 딜리버넌스 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알브레이트 2세도 1438년 비인에 머물 때 여성의 집을 방문해 시에서 제공 한 와인을 마시며 숙박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3세가 사신을 나폴리로 보냈을 때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여성의 집에서 즐겼고요. 이렇게 쾌락과 돈벌이의 장소로 여성의 집을 이용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460년경 여성의 집 포조로 이름을 날렸던 사이난트라는 여인은 빛에 시달리는 매춘부를 극진히 보살핀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13세기의 미노리트 베르트 홀트나 1532년경의 루카스 하우프루트 같은 이두우 매춘부로 살았던 불행한 여인을 돌보고 도움을 준 예외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건 하인리 폰 포텐도르폼입니다. 그는 1382년에 이 여인들이 매춘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수도원이 바로 히에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매춘 생활을 청산한 여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한 겁니다. 그에 이런 훌륭한 행적이 알려지자 1384년 알브레이트 3세는 수도원에 모여 사는 여인들에게 회귀한 옛 매춘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온 것을 축복하는 증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에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일종의 배려를 해준 거라는군요. 또 갱생에 성공한 그녀들이 일반 수공업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갔던 여자들이 수도원에서 나와 다시 매춘 행위를 했을 때는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1501년에 한 여인은 수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몸을 팔았습니다. 이를 아주 무거운 죄로 간주한 사람들은 먼저 그녀의 임신 여부를 확인했고 임신이 아닌 것이 확인되자 가차없이 포대기에 집어넣어 도나우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밑바닥 사람들부터 황제와 교황까지 찾던 여성의 집도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15세기 초 유럽에 매독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곳을 찾는다는 자체를 간통으로 여겨 형을 살기도 했다는군요. 종교도 바꿔내지 못하고 오히려 결탁해 있던 문화를 병이 바꿔놓았군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성의 집은 16세기 말부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켈륜의 마지막 사창가는 1591년 12월 21일에 문을 닫았다는군요. 하지만 위처는 중세 도시의 매춘문화가 성실을 잃었을 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처 이야기의 모험네였습니다. 고맙습니다.